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지 그놈들은 무자비했고 인간들은 무력했어 인류는 형편없이 무너져갔네 자이온이야, 버려진 자들의 도시지 전성기에는 십만 명 이상이 살았던 곳이야 으흐, 황무지 아래 건설한 도시라니 우와... 여긴 무덤인 건가요?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봐, 무리를 도와줘 조심해! 리스팅되지 않는 데이스 뭐야! 바담, 뒤로 물러나 나의 전공을 지켜냈어 지켜냈어 아무리 많이 지켜냈어 약간의 전공이 상대방의 중 이제는 매우 일어난 지켜냈어 주민들은 매우 일어난 지켜냈어 그건 신상모독이에요! 릴리, 어떡해! 난 이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몰래요! 콜롱리의 전사여 이번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전기사여